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나쁜 습관들로 우리의 건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가록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수십 년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흡연은 그런 나쁜 습관들 중 대표적인 하나로 꼽힙니다. 여전히 애연가들이 많지만 백해무익한 흡연으로 건강을 잃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홍해걸 역시 이 경우 중 하나입니다. 홍해걸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예방의학자, 의사이자 의료정보 전문 방송인, 전 의학전문지 기자로 알려진 홍해걸은 두 살 연상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예방의학과 박사, 사업가,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에스더와 결혼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에스더 포뮬러의 대표이사로 있는데요. 이 회사의 연 매출은 천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의대 동문으로 다양한 예능의 동반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에스더가 응급실에서 레지던트 홍해걸이 인턴으로 있을 때 홍해걸이 한눈에 반해 구애했고 둘은 93일 만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홍해걸은 직업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전국의 새빵을 전전하다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 처음으로 구로공단 인근의 집을 마련하였지만 한방에 부모님과 어린 동생 둘까지 다섯 식구가 함께 지낼 정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이후 1997년 8월 목요 보건대학원에서 산업복권 전공으로 환경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해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발제하는 일반회입니다. 현재는 의학채널 비온 뒤에 대표로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 중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 후 1년 만에 의병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직후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 출신 의학전문기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일보를 나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지상파 및 종편 등의 방송에 출연해 의학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의학전문기자로 채용하는 것에 반해 홍해걸은 일반의로서 의학전문기자가 되었기 때문에 임상적인 내용보다는 교과서적이고 학술적인 면을 주로 다루는 편입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지상파 예능방송 등에도 자주 나와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2020년 즈음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주로 제주도에서 지내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 방송과 채널 운영, 페이스북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2021년 6월 8일 폐암에 걸렸다는 보도가 났으나 사실이 아니며 단지 간유리 유명히 발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하면 백발백중 폐암이니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홍해걸은 폐암투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해걸은 24일 본인 유튜브를 통해 홍해걸 박사의 폐수술투병기 간유리 유명과 폐암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홍해걸은 지난 14일 폐암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폐암환자인데 잘 치료가 됐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어제는 남산에 살짝 올라가 보기도 했고 순조로운 치유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안색이 좋아 보인다고 하자 홍해걸은 수술을 하면서 체중이 6에서 7kg이 빠졌습니다. 얼굴 살이 쏙 빠져서 안색이 좋아졌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병은 중병에 속해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최근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져 예전만큼 아예 걸리면 죽는다라는 인상보단 고생스럽고 죽을 수도 있는 병 정도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투병 생활을 공개하며 라이브 방송까지 해나가는 홍해걸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박한 의학 지식 덕분인지 초연적인 모습이 새삼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기자할 때 담배를 많이 피웠고 편집국 아닌 너구리 소굴처럼 뿌연 연기가 자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생부터 담배를 피우고 하루 반 갑정도 30년 가까이 피웠는데 5에서 6년 전에 이거 간유리의 명 때문에 겨우 끊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에 국립암센터가 생기고 그때 CT기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우니까 그 CT로 찍어봤는데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뿌연 모습을 보고 폐결액을 알았으니까 그 흔적이라고만 했습니다. 2010년도에 로컬에 자주 가는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던 차에 폐를 찍을 수 있는 CT가 나왔다고 해서 찍었는데 그때도 결핵 흔적이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흡연자였던 홍해걸은 차가 진단에 열심히 였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7에서 8년이 지난 뒤 받은 검사에서 의사는 폐암일 수도 있겠다는 진단을 내렸고 홍해걸은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 1.2cm에서 2019년도에 1.9cm로 커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하물며 1.9cm이니까 꽤 큰 상태라 계속 관찰을 했고 큰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홍해걸도 초연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중병 앞에서는 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어 결국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홍신은 그러면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발견 시 예후가 좋은 질병입니다. 함부로 수술할 건 아니지만 간유리 이명 부분이 자라는 소견이나 고용화하는 소견이 보이면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삼아 이후 같은 질병으로 마음 고생할 일반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으로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0%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료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생존률이 낮은 암이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암의 발병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려 유명을 달리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한 명은 이주일입니다. 이주일은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전설적인 유행어를 남긴 대한민국 희극인계의 전설로 남은 인물입니다. 코미디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주일은 1980년대 한국 방송계의 아이콘입니다. 정치권에서 그 이름값 하나만으로 서로 먼저 모셔가려고 다툰 유일한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1980년대 국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으며 사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 즉 코미디언으로서의 업적을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금연운동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이주일은 2001년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후 암치료를 받으며 경기 고향의 일산국립암센터에 입원했을 당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빨리 지금 빨리 하루빨리 내일모레 미루지 말고 빨리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금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담배를 끊어버리지 그러면 나같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이 얘기를 국민들이 알아듣고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나도 담배를 자주 피웠던 골초였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내가 저때는 왜 저랬었는지 후회가 사무칩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갑씩 피웠습니다. 이젠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말입니다. 흡연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어야 합니다. 이주일은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을까요. 이주일은 원래부터 애연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1991년 11월 7대 독자였던 외아들 정창원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더더욱 담배가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대신 사위가 상주로 나와야 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불의해 사고로 잃고 난 이주일의 유일한 탈출구는 안타깝게도 흡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일은 죽기 직전까지도 1980년대 어려웠던 시절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과 같이 금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주일이 출연한 금연 광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의 해악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였고 담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가히 성공적인 금연 광고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2002년 8월 27일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향년 61세였습니다. 홍해걸 역시 오랜 기간 흡연을 했지만 다행히도 평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바삐 대처해 이주일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는 말처럼 이주일은 그때를 놓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폐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닮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걸씨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설적인 희극인 이주일씨. 그곳에선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